유다의 왕들 여호와께서 그의 처수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갖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은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오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갑은 다 부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갑으로 모았은지 그것이 기생의 갑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주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쳐질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가데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 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러또다 사벨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로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미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의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스에 대해 작별하는 예물을 주지어다 악시베의 집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줄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미가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미가서가 정말 깊은 말씀인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연구하면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야 왜냐하면 이게 너무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쓰고 그냥 이렇게 보면 이해를 못하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이거를 한글로 읽고 또 영어로 읽고 또 히브리어로 읽고 여러 번 계속 읽고 있는데 저도 미가서를 이제 설교하는 것은 중간중간 이제 사람아 선한 것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였다 그 말씀 미가서의 6장 3절 말씀 그 말씀이야 많이 설교를 하는데 미가서를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안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선지서들이 대부분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예언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언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가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예언적인 예수님의 탄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만 그것들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안 다루는데 주님이 미가서를 계속 읽으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지금 창세기를 읽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이게 미가서랑 창세기와 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우리 나누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나오셔서 여호와께서 처소에 나오셔서 강림하셔서 땅이 높은 곳을 밟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처소에서 나오시냐 기뻐서 나오시는 거예요 화나서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시냐 여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땅의 높은 곳이라고 했는데 땅의 높은 곳이라고 하면 좋은 의미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상 땅의 높은 곳은 바머트 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당이 하이플레이스라고 하는 높은 곳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상숭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높은 곳에 내려와서 그 높은 곳에서 우상숭배하는 그 자리를 밟아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산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는 잘 보면요 몽고가 몽골인데 몽골이라고 하는 것은 비하하는 말이고 몽골이 원래 나라 이름인데 원나라죠 몽골 제국이 고려에 침입했을 때 산마다 있는 절들을 다 태웠어요 그래서 저쪽 경주에 있는 그런 불국사라 그런 것도 불국사는 모르겠어요 그 앞에 정확하게는 제가 안 써와서 다 태웠어요 그런데 그때 또 뭘 만드냐? 팔만대인 장경을 만들어 참 미련하기가 아니 그 신들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다 부서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또 우상숭배를 하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산당들이 팔만대인 장경 해인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해인이라는 이름도 싫어 해인이라는 그래서 해인사에 들어갔는데 미국 조종사가 이제 딱딱 해가지고 터뜨려 버리려고 했어 그런데 한국 조종사가 터뜨리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쳐갖고 터뜨렸어요 터뜨렸어야 했는데 아버지 할렐루야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불상을 돌려받았잖아요 또 불상을 뭐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 또 일본에서 아니 그딴 거를 왜 돌려받아 그냥 줘버려야지 프랑스 우리나라 직지심경 그런 거 가져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프랑스 어떻게 돼요 프랑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니까 그런 거 돌려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영원히 가져가라고 그래 영원히 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한 1400년에 이 인쇄술이 발달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벌써 그 나라보다도 몇백년 전에 벌써 이거를 다 찍을 수 있는 인쇄술이 발달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뭘 했냐 불경을 찍어냈어요 불경 그러니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교가 진짜 인도에도 불교가 없어요 인도 사람도 불교를 안 믿어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은 불교를 믿냐 왜? 불교가 쓰잘데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불교라는 것은 원래 우상에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우상에 절하면 안 돼요 왜? 깨달으면 해탈해서 간다며 어디를 그걸 너바나라고 하잖아요 너바나 그래서 부처님은 열심히 깨달아왔고 지금 중생들을 위해서 지옥에 계신데요 아니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그 아주 고명한 중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들려드렸죠? 그때 너무 극률이 많으셔서 지옥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신데 너무 극률이 많으셔서 한번 지옥에 가면은 가자마자 욕이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왜 중위 신학대학교 교수가 돼요? 그게 말이 돼요? 그 이상한 중이 있어요 이름이 뭐죠? 누구? 도올돌 이름도 도올돌이에요 도올 도올이라고 있는데 원래 신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했는데 김용옥 도올 도올 김용옥 그 자식들도 있어요 자식들도 완전 미쳐서 날떠요 정신병이 정신병 걸린 것 같아 자식들이 그런데 왜 그러냐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 없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예배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우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배워 성경을 성경을 잊지를 않아 기도를 안 해 뭘 배우나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 나라 교회가 온전할 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을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성경을 읽고 읽어도 성경을 해석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힘든데 유튜브 보니까 JYP의 박진영 그 사이코 새끼가 말씀 가르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더라고 구원파 구원파 빠져서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나오네 아니 지옥 가려면 지만 가지 왜 많은 사람을 다 지옥을 보내냐고 젊은이들이 다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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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 아이돌 따라서 다 어디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노해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그 산당을 밟아버리신다 할렐루야 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높은 곳 산당은 그곳을 밟는데 그 아래 산들이 녹아버린다 산들이 골짜기가 갈라지는데 이거 갈라진다는 게 뭐냐면 이게 절벽이 된다는 거예요 절벽이 완전 이렇게 두 동랑이 나와서 골짜기들이 절벽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녹아버리는데 불 앞에 촛대처럼 불을 옆에 있으면 초가 녹아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교만함 하나님은 그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홍수가 나면 골짜기에 물이 흐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그 사람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쏟아져요 할렐루야 아멘 어느 순간에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누구를 얘기하냐 야곱의 허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제대로 안 믿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돼 그런데 진짜 예수님 잘 믿기가 쉬우면서도 어려워 정말 쉬우면서도 어려워 주님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차에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부 상령의 불로 두 레이디가 상령의 불로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치죠? 아이들이 아빠 엄마 오늘 나 이거 이거 찬양할 거야 하면서 막 오더라고요 역시 언니가 대단해 언니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니까 동생이 이제 따라가는데 언니가 그냥 언니가 아니야 역시 언니가 대단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니가 하니까 동생도 막 따라가잖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아멘 성령의 불밖에 없어 성령의 불로 임해야 돼 그래서 우상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때 설명했죠 사마리아는 솔로몬 때 갈라졌는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니까 갈라진 거예요 크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래서 막 열이 받아서 루오보함이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선지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가서 치지 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움직이질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거를 사마리아 봐봐요 북한과 잘 들으세요 여기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 여기 일본 여기 대한민국 있잖아요 또 여기는 북한 북한이 왜 이러고 있느냐 대한민국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가세요? 왜 북한하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지 않느냐 대한민국의 죄 때문에 할렐루야 죄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죄 때문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힘으로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갈라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될 때 그냥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미가가 잘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십자가 예수님 오신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천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 비포 크라이스트 여기 솔로몬 그리고 이제 여기 다윗 722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또 588년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왕이 누구냐 이제 여고냐 여우야겜 성경에는 여고냐라고 나오죠 여고냐 여기서 이제 여호와스 뭐 쭈쭈쭈하고 이게 이제 시드기아가 눈이 뽑히고 그런데 이 이제 위에 왕이 누구냐 요시아 요시아 요시아의 아들들이거든요 다 그런데 이때 기간에 누가 선지자가 누구냐 예레미야 예레미야 여기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바로 이 기간에 이제 아하스 히스기아 그리고 히스기의 아들 무나세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 요담 위로는 이제 우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요시아에서부터 무나세까지 누가 있었냐 이사야가 있었어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엄청 오래 살았어요 엄청 오래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담부터 히스기아까지 누가 지금 쓰는 거냐 미가 미가가 그러니까 이사야는 순교했지만 진짜 살만큼 살았어 그래서 오히려 더 영광일 것 같아 그냥 죽는 것보다 아니에요? 90세에 대해서 순교하고 싶어요? 그냥 죽고 싶어요? 대답이 안 나오시네요 솔로몬 때 루호부함 여기 이제 여로부함 이게 이제 쭉 가는데 이 이제 히스기아 때 히스기아 때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이때가 히스기아 때 제가 잘못 썼네요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이스라엘 멸망하는 데가 히스기아 히스기아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호세야 여기가 이제 여고냐 이렇게 되는 거죠 히스기아 때 멸망을 해왔고 나라가 합쳐졌어요 이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가 합쳐졌고 큰 나라가 됐어 할렐루야 아멘 왜? 아수르가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18만 5천명을 한 번에 싹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누구 땅이 된 거예요? 유다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자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황간이 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다윗 같았으면 그 순간에 무릎을 꿇었을 거야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망령때 행동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 내 때 안 일어나니까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항상 모든 것은 다 선하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기가 끌려가고 죽을 위기인데 하나님께서 군대를 멸절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히스기아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히스기아 자란 거 별로 없어요 히스기아 자란 거는 그때 울고 불고 짠 거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극률하셨고 은혜가 너무 크셨고 히스기아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내가 성실이 뭐 주님 앞에 성실이 어디 있고 의로운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히스기아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불쌍히 해서 15년을 연장시켜줘요 그러면 더 무릎을 끌어야 되잖아 할렐루야 아멘 더 이 패역한 백성을 하나님 왜 때리시려고 했는가 그거를 반성을 해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상태로 그냥 통일되면은요 이 나라 똑같이 멸망해요 할렐루야 아멘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천천천하요 완전 자유주의의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로님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8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섯 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아멘 여기서 애통 애곡 계속 나와요 계속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몇 번 나와요 애통이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다가 한번 띄워주세요 보고 쓸게요 성경구절을 띄워주세요 한번 써볼게요 이름으로 내가 애통하며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이거 할 때 누가 생각나요? 행하여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타조같이 보면은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음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런데 이 말이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애통 애곡 애통 애곡 이렇게 계속 쓰는데 이게 단어가 다 틀린 단어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보면은 한글에서는 애통 애곡 애통 애곡 이렇게 썼지만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내가 애통한다 이게 사파르 사파드라는 뜻이에요 내가 애통하고 사파드 그리고 여기 애곡한다 이것은 얄랄 여기 얄랄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내가 애곡한다 이것은 에발 그리고 여기 타조같이 애곡하리니 미스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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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보면은 이 단어들이 완전히 다 틀린 단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글자가 다 틀리게 보이죠? 네 틀린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애통한다 이 뜻은 뭐냐면 가슴을 친다 가슴을 통곡하는 거예요 슬퍼함으로 인하여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을 찢어 하나님이 막 가슴이 메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막 가슴이 막 언제 가슴이 메어져요? 언제 언제 가슴이 찢어져요? 어? 자녀가 말 안 듣고 막 그러면은 가슴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어져요 막 가슴이 찢어져요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져요 그냥 넘이면은 그냥 그냥 밟아버리고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냥 산당은 다 없애버리면 되고 불태워버리고 하면 돼 그런데 누구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냐? 자녀 때문에 할렐루야 자녀 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막 통곡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뭐냐 애곡한다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외치며 소리치고 고함치는 거예요 막 소리내어 울면서 울부짖는 거야 왜? 하슴이 막 찢어졌고 미치겠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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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너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네 모든 게 다 뺏기고 다 사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외친데도 마음에 그것이 박혀 안 박혀? 안 박혀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자녀가 조금 잘못했어 그래갖고 하지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도를 넘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야지 부모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어디 가야 돼? 감옥에 가야 되는 거야 자녀가 감옥에 갈 때 부모가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죠? 당해봐야 알아요? 당해봐야 알아? 알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애곡 애발 이 뜻은 뭐냐? 탄식하자는 건데 탄식 애곡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뭐예요? 그게 독생자 독생자의 죽음 그래서 세겜에 가면 애발산이 있어요 애발산 거기야 저주 저주의 산인데 그게 뭐예요? 탄식 애곡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했냐고요? 장로님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모습을 이 성경 구절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주님이 정말 얘기하는 게 뭐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그런 적이 없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꺼지는 거야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켰다가 다시 떼는데 확 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꺼져 컴퓨터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단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왜? 이 말씀 자체가 누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떠야 될 점이 있습니다 눈을 떠야 돼 의지적으로 떠야 돼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돼 봐봐요 아까 멀쩡하던 셀라가 갑자기 작동이 안되잖아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찬송가를 넣어 놔 주셨어 그래서 제가 원래 타이핑을 해갖고 갖고 와야 되는데 다 어디다가 썼냐? 다 손으로 다 썼어요 이거를 손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준비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냥 좋은 말씀은 사단이 안 거들려요 그런데 사단이 싫어하는 것 사단이 죽은 것 사단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사단이 죽여버리려고 우리 그 사람을 할렐루야 봐봐요 원수가 저 사람 나오면 다 뺏어간다는 거 알면 놔둬요 안 놔둬요 아베를 누가 죽였겠어요 아베의 원수가 죽였겠죠 그렇죠 아베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아베를 죽였겠어요 할렐루야 눈을 떠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과 이 교회에는 형통이 임한다 아멘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은 모든 게 다 풀려요 모든 게 그런데 그거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방황이야 영원히 방황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뚫고 가자 돌파하자 할렐루야 돌파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돈이 문제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막 제가 꿈에 막 이렇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깼어 그래갖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이 원한 건 뭐야 거룩하게 되는 거 거룩하게 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다 주신다 다 주셔요 왜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거룩함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계시지라 그래서 꿈을 꿨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준비하고 이제 나가는데 아니 옷을 이렇게 찾는데 윗돌이가 없는 거야 바지를 입고 다 입었는데 윗돌이가 없어 그래서 이제 차에 있는 줄 알고 차에 갔는데 차에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막 우리 전화해갖고 사모님 윗돌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왔는데 다른 걸 찾아났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아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예쁜 목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중저음이 나왔을까? 고음이 나왔을까? 그렇게 큰 고음은 아니고 여기서 조금 고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완전히 다 갈아입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근데 맨 처음에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만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깨닫게 하는 거야 오늘의 삶을 얘기한 거야 별거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 할렐루야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저에게 하는 얘기 저에게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그걸 누구를 봐야 되냐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을 그래서 이 애곡이라는 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여기에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 표현은 뭐냐 애통함 부르지즘 통곡 애곡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누가 통곡한 거 있냐 창세기 5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으니 아멘 누가 애통했냐 요셉이 애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위해서 하하 내통한 거예요 크게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우리 공부하는데 같이 하는 그 전두산이에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 그래서 가지 못해도 어떻게 보내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후배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니까 많아요 우리 그때 믹서 제가 그때만 해도 4.23을 받아서 장학금을 탔어요 그래서 그 장학금으로 앰플을 사서 이거를 설치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음향회사 사장이에요 와서 보고 시스템이 너무 안 좋으니까 믹서를 주고 한 거예요 비싼 믹서를 주고 갔어요 제가 너무너무 고마웠고 어머니가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서울이 멀지만 꼭 가야겠다 생각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다 고향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있는 곳에 집에 가면 그냥 마음이 편하고 고향 같았는데 어머니가 없으니까 그곳이 고향 같은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고향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품이에요 모든 부모는요 어느 순간이 되면 자녀에게 해줄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들을 많이 만나면 부모들이 자녀 걱정을 많이 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자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다 기도하면 그런데 어떤 친구는 한양대 나오고 어떤 친구는 서울대 나오고 어떤 친구는 아무리 학벌이면 아빠가 좋아도 부모가 걱정을 안 해? 다 해 다 해 결혼을 했어도 걱정 안 했어도 걱정 다 걱정 왜? 왜 걱정을 해요? 부모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부모가 자녀를 책임질 수 없는 순간이 온다 순간이 와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보여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왜 기록됐을 것 같아요? 성경이 왜 기록됐을까요? 우리 전수현 변호사님 성경은 왜 기록됐을까요? 전수현 변호사님 성경은 왜 기록됐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사람이 죽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세요? 아담이 안 죽으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말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죽으면 그 사람의 지식이 없어지잖아요 그 사람의 지식을 단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 해주니까 살아있으면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돼 그런데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할아버지를 나왔어도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이 죽고 그 사람들도 죽고 지혜 있는 사람들 죽고 다 죽는데 그 지식을 알려줘야 돼요 어떤 지식? 생명에 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 천국 가는 지식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가 그걸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사람에게 알려줘도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처럼 정확한 말씀이 없어요 아무리 연구해보고 아무리 연구해봐도 성경처럼 완전한 책이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 국사를 다시 보고 다시 보고 여러 번 봤는데 보니까 왜곡이 너무 심해 왜곡이 너무 심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마귀도 안다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마귀도 알아 할렐루야 그래서 뭐랬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아 이렇게 뛰어내려봐라 너를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도 뭘 이용한다고? 성경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 여기 보면 이게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구약은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도예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대한 설계도 근데 이 설계도를 알면 돼요? 안 돼요? 마귀가? 못 알게 할렐루야 교만한 사람은 똑같은 구절을 읽었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한 구절만 알아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부여로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가 터지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리는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문 어쩌고저고 다 날아갔잖아요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밤새 기도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문 닫고 그럴 때 기도하니까 응답하시죠 기도해 왔고 응답하시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태풍도 넘어가고 비도 내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시길 바랍니다 활짝 열게 되시길 바랍니다 활짝 열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에 뭐가 있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가득 있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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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셉이 그 아버지를 너무너무 극진히 사랑해갖고 거기에 왔잖아 애통 그 애통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애통 할렐루야 아멘 7일 동안 애통 6월절 무교권 묘교절이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한 거예요 7일 동안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이름으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한다 벌거워선 몸으로 행하며 근데 이게 한글로는 벌거워선 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두 개 단어예요 하나는 숄랄이라고 하는 단어고 숄랄 그리고 하나는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개예요 숄랄과 아룸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 숄랄이라는 것은 벌거워 벗겨진 이라는 뜻인데 옷이나 신이 벗겨진 상태 이걸 뭘 가르치냐 죄수와 포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신을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그 말은 뭐야 예수님이 죄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벗겨진 거야 벗겨진 거야 벗겨진 거야 주님이 신이 죄수가 되시고 포로가 되셨어 그럼 이 살랄이라고 하는 원문의 어근의 원래 뜻은 뭐냐 끌어당기다 뽑다 망치다 벗기다 없애다 막 그런 뜻이에요 노략질 당하다 약탈 당하다 탈취 당하다 근데 이 뜻이 뭐예요 우리가 약탈 당한 것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죄수된 것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기 위하여 자유케하게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하기 위해서 벗긴 받은 거예요 크게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것은 나를 자유케하기 위함이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벌거벗긴 것이 왜 벌거벗어야 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벌거벗어야 되냐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포로 되는 거예요 죄수가 되는 거예요 약탈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부욕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나 대신 벗김 당하는 거야 나 대신 수치 당하는 거야 나 대신 부끄러움 당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우대를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아롬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이 뜻은 누더기 망토를 누더기를 입은 망토를 벗은 이런 뜻인데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뜻이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남녀가 남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때 나온다 할렐루야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 띄워주세요 뱀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우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아룸이고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아룸인데 이 두 개 단어가 똑같이 아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간교하다는 것은 수동 분사형이라서 우리 그러잖아 저 누구누구 까졌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까졌다 그런 뜻이야 뱀은 까졌어 뱀이 들어오면 까졌어 그리고 뱀이 들어오면 벌거벗고 다니고 싶어해 무슨 만지 가요 단정하게 입고 싶어 아니면 여기도 드러내고 여기도 드러내고 그러고 싶어 뱀은 까졌어요 뱀이 들어오면 까져 다니고 싶어 도서관에 공부해 가는데 왜 윈스커트를 입고 가 앞에 있는 남정래가 공부를 못해 공부를 어 그냥 푸드티에 이렇게 그냥 공부하는 차례물을 가야지 삐딱부도 또박또박하면서 왜 도서관에 가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배꼽만 했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드러낸 가슴까지 난 서울 가지 말아야겠어 야 여기 여기서 살아야 되나 봐 지하철에 남자들이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에 앉으면 상대방이 보일까봐 괜히 내 눈 가지고 내 눈을 아무 데다 두면 안 돼 애들이나 어른이나 아주 그냥 왜 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까져갖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위해서 기꺼이 수치를 당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벌거벗으셨는데 그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벌거벗으신 거예요 들깨같이 들깨같이는 무슨 뜻 같아요? 들깨가 뭐예요? 들에 다니는 개죠 성경에서는 들깨가 그런 들깨가 아니에요 타 님 이게 뭐냐면 들어보셨어요? 주래곤 무슨 뜻이에요? 용 용 용 용이 사람을 잡아 먹으려고 으르르르르르르르 하면서 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뱀처럼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어요? 노뱀을 들었어요 이 노뱀을 보는 사람이 다 어떻게 된다?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병하니까 하나님의 불뱀이 와서 무는 거야 그런데 노뱀을 드는 거야 그런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고 주를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보면 해방이 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저에게 개시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찰을 주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다 풀어줘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주님이 다 알려주시나 할렐루야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진짜 얼마나 비참해 예수님이 가장 들짐승의 중에서 저주받은 뱀처럼 죽으셨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느니라 누구 때문에? 이모세 때문에 이모세 때문에 이야기 전에 세례를 이렇게 봤는데 어머니 목사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기도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네 목사님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어요 어떻게 죄인이야 죄인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타조가치 타조가치라고 하는 뜻은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야하나 이 타조는 오울스 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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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더 이렇게 큰 걸 뭐라고 하죠? 부엉이 말고 또 뭐라고 하는 게 있는 올빼미 올빼미 올빼미가 아마 더 클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밤낮으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주님이 애통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막 기도하라고 해도 힘들면 자잖아 주여 몸이 급한 놀이셔도 주여 라라라라라 자 콕콕 콕콕콕 콕콕콕 그래서 우리 다음과 목사님 코 골고 있어요 코 골고 있어요 어 마이크에 코 골고 있어요 주여 일어난다는데 그래서 주여 오늘 새벽에 7시에 깼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늦게 와갖고 새벽에 나오려고 했는데 7시에 깼어요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오늘 좀 쉬었다가 있다가 졸지 말아야지 괜히 또 일찍 나갔다가 또 이따 저녁할 때 좋을까? 조금 더 잤어요 컨디션 좋게 해갖고 기도하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이 천국에서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통곡의 방이라고 하는 곳에 거의 계신데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서 통곡하신데 계속 눈물을 흘리신데 눈물을 흘리신데 그래서 막 예수님 웃으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그려놓는 게 있는데 성경에는요 예수님 웃으시는 웃으셨다는 얘기 없어요 솔직하게는 성경에는 언제 예수님이 웃으시냐 모든 것이 완성되고 예수님의 신부들이 그 영원한 곳에 들어올 때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그 전까지 신부들을 위해서 울고 계세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구절만 더 하고 맞출 텐데 놀라운 구절이 뭐냐면 제가 해석을 할 때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미가서 1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고 동우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 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아멘 이게 지금 이렇게 쓰면요 이 말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가드에 알리지 말라 동우지 울지 말라 내가 베들 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해석하기가 이 가드라는 게 알리다게 히키드예요 히키드 가드에게 히키드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그 발음을 똑같이 쓴 거예요 고하지 마라 내가 베들 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이게 성경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디에 있냐 창세기 창세기 3장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함께 봉도가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리니 내가 그거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 말이 이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전혀 안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흙이니 라고 했을 때 흙이 뭐냐면 아파르예요 너는 아파르니까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너는 죽 내가 죽는 거다 흙으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표현에서 전에도 제가 설교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네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네가 죄짓지 않은 그 상태로 돌아간다 라는 뜻과 뜻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겠어요 네가 죽는다라는 걸 의미하겠어요 너는 죄짓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어요 네가 죄짓지 않는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뭐 하면 나의 말을 들어요 아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행동하였으니 네가 흙에 땀을 흘려야 되고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아내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네가 죽는데 내 말을 들면 네가 창조된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에 써져 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의 굴러또다 이게 뭐예요 베이트 이게 베이트 레 아파르 이게 똑같은 거예요 먼지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집 그리고 아파르 아파르 흙에서 이 흙에서 내가 흙 먼지에서 굴러또다 할렐루야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서 굴러또다 티끌에서 아파르니까 아파르로 갈지다 이거를 하나님이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넘어지셨어요 안 넘어지셨어요 굴르셨어요 안 굴르셨어요 어디서 먼지 덩어리 먼지 덩어리에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네가 죄 없는 그 상태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굴르신 거예요 굴르신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요 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굴르시는 거예요 벗어버무러 굴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표현이야 이 표현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성체를 고칠 수가 없어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포로댐 우리의 가난 다른 사람은 책임질 수 없어 우리의 가문의 저주 나의 운명 이 나라의 운명 책임질 수 없어 그러나 누가 책임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울고 울고 또 울고 또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이 찢어지고 소리치고 애곡하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죽는 그 소망이 끊어지는 그 애통 그리고 아버지가 죽는 그 애통 아들과 아버지가 한날에 죽는 그 애통이 그러면서 먼지에서 구름과 네가 그 죄짓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하여 주님이 왜?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내려오시냐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뭐 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좌판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하나를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데 자신에게 전심으로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